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심겨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성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함과 죄인들의 정함과 멸망자의 고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 영광대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우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영광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우리 아내도 우리 아내도 죽고 자식도 태어나자마자 거의 죽었을 때 조선사람들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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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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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의 예수님의 예수님을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지키십시오 예수님의 아멘 존경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감격적인 고백 하나로 그 터위에 그 고백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소는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위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 터위에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하려 주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그 외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의 첫 부분을 유대인들이 듣는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별 차이가 없네 또한 많은 사람들도 신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처음 나오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에 반대하실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하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신경에 그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의 핵심을 의미하는 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다 하늘에 있는 신을 믿죠 그러나 그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광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하늘에 있는 신은 믿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 믿는 신은 알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유대교는 여우와 무속신앙은 천지신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신은 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폄하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욕하고 깔보고 이야기할 때 저 하나님 믿는 것들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자기들도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믿는 분들을 이렇게 폄하할 때 쓰는 말은 저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것들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오만한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거부감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알라신을 믿고 우리는 여와를 믿고 우리는 천지 신명을 믿는데 그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요 타종교가 훨씬 더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코라는 어떤 글로 만들어져 있죠? 코라는 아랍어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코라는 아랍어로만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코라는 아랍어로만 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성경이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다 번역이 됐지만 코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해설서가 한국말로도 되어져 있지만 코란, 꾸란 자체는 온전히 아랍어로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랍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가 배타적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이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금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리뽀에서 보금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모든 것들이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간수가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라고 하자 사도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해서 간수가 묻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 말씀 중에 말씀 보금 중에 보금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나 하는지라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죠 우리 중에 죄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극 좋은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 창세기 3장 되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의 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베를 죽이는 살인의 사건이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부터 이야기 되었던 죽음의 문제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누구를 몇 세 낳고 몇 세에 죽고 라고 하는 얘기가 창세기 5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인간들의 그 성적인 타락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결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필임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나왔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끝날 즈음에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6장쯤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 방주를 만든 사건이 창세기 7장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이 죄를 대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대속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속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은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어저께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독생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전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아니 하나님 자체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두 개가 있어 하나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못 얻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거 정말 불행하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가 새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의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며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목사님의 첫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소년의 친구와 바닷가에 배를 타고 놀라갔다가 풍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금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지기였습니다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가까운 곳에 메어둔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어 갔습니다 아들에게로 갔지만 아버지는 곧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탔던 배는 뒤집혀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고 두 아이는 겨우 숨을 쉬며 물 위에 떠 있는데 자신이 탄 보트에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을 모두 태운다면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아들의 친구는 포기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네 친구는 아직 주님을 안 믿잖니 아들은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요 아빠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있는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어 왔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끝이 났고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찬성가가 시작돼 올 쯤에 교회 뒤편에 앉아있던 동네 불량배 몇몇이 자기들끼리 소군거렸습니다 뭐야 졌단 이야기 저 다 지어낸 거짓말이잖아 졌단 얘기를 누가 합니다 그때 그들의 뒤에 앉아서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나지키 말했다고 하죠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 서 있는 저 목사가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예전에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신상환 집사님이 만들었다 거기에 실린 내용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흰털처럼 양털같이 해 줄 수 있는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으로 그 고백에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드리는 거 정말 싫지만 오늘 죽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소를 믿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는 그냥 개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값싼 싸구려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는요 다 세상 밖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속세를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속한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환경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음과 더불어서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죽는 것을 가리켜 불교용으로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열반 열반은 불이 꺼진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것이 꺼지고 나면 그 깨달음이 오는 상태 죽어야 깨닫는 건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의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고 또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멀리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울기도 하셨고요 배고파하기도 하셨습니다 피곤이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폭풍우 가운데 너무 피곤하시니까 폭풍우 치는데도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으신 거예요 떨어뜨려다니는 인생처럼 사셨기에 집도 없었습니다 배고프실 때 배고픔에 시험도 당하셨고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물질의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에 대한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도 경험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사랑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아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 고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은 모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당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못을 박아서 이 몸이 견디는데 숨 한 번 쉴 때마다 살이 찢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애통과 배고픔과 배고픔의 배반의 슬픔과 아픔을 모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홀로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밀의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비록 몸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을 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라고 하는 건 같이 있다라는 것이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모신 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세요 돈만 알던 삿개오가 바뀌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자 다섯 명과 살아봐도 변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뀌었잖아요 공허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이 세상이 가장 좋은 분과 우리가 같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면 부부도 인간도 같이 살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데 안 바뀌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도 닮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그리스인이 된 사람과 불신자인 친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자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술도 끊고 뭐도 끊고 그리스인이 됐다고 하던데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인이 됐네 그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요 그 양반이 어디서 태어났나 미안하네 내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네 그럼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 내가 아직 성경을 한 번을 제대로 다 읽지 못했어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네 자네 교회 가면서 목사의 설교는 몇 편이나 들었나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그럼 자네는 그리스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나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지금도 죄송하다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나는 주정뱅이에다가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돼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두려워했네 그러나 이제는 술도 끊었고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화목해졌네 이제는 저녁마다 아이들이 아빠 언제 들어오냐라고 기다리고 있네 이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일세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만은 분명히 알고 있네 그것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라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이 가해사라 빌리뽀를 가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소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당한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이 믿사오니라고 하는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소는 오직 예수 그리소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장로님에게 목사가 의례적인 질문을 하죠 장로님, 천국의 소망이 있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잘 압니다 목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요, 장로님 예수님을 아는 것 말고요 예수님을 믿으시죠 장로님이 또 이러시더래요 예,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잘 안다니까요 아니요, 장로님 예수님을 아는 것 말고요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자 이 장로님이 죽어갈 때 큰 힘으로 아이, 내가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압니다 여기 멕시코 사람들 중에 이름이 해수수가 있잖아요 그 주저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교인들 중에도 교회 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사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도 어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신을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은 멋진 신앙인이냐 그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네 명 가운데 혹이나 그 존중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은 아닌지 그리고 그 착각 가운데 나는 과연 정말로 예수 그리스오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힘들어드랍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 고백을 할 때 간절함으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이 없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며 주님 나에게 믿음 없는 것 보시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함과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제대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이 있어야 사람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로를 믿사하며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십년 기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가마감독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로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